안녕하세요. 전남강 환자입니다. 제가 봄 찾고 싶어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바로 바로 LOL 빅 서프라이즈 첫째팔인 곳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빅 서프라이즈라 이거 뭐야 도대체? 저기 보니까 LOL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우와 엄청나게 인기 많아가지고 7개 서프라이즈도 있는데 그거 다 팔렸어요 텅텅 비었네요 텅텅 아 속상이라 요새 LOL이 러저헤드랜트에 엄청 인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 팔려가지고 박스만 남았어요 박스는 이쁘네 좋아요 그리고 LOL 서프라이즈 리틀시스터즈 리틀시스터즈는 좀 짠건가봐 하이베 아이고 뭐야 다 골러간다 자 여기 보세요 언박스미 4개가 들어있대요 한번 보다 할까요? 우와 이게 바로 실물은 처음보는데요 5개 서프라이즈대요 하나는 이게 뭐지? 스티커 같은건가? 두번째는 안경 선글라스도 있고 백도 있고 인형도 있어요 귀엽네요 메롱하고 있어요 리틀시스터즈 리틀시스터즈 오 젖병도 있구요 우와 예쁘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지 까보고 싶다 하지만 사기전엔 깔 수가 없네요 우와 까가 꾸꾸 이렇게 써있네요 좋아요 여기 많이 있구요 여기는 서프라이즈 컴패티팝 컴패티팝이 뭐예요? 우와 여기는 훨씬 커 아까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보세요 거의 귤가 오렌지 수준의 크기 차이인데요 엄청 크다 우와 여기 보니까 리틀시스터즈 보다 훨씬 크네요 우와 이쁘다 오 갖고 싶다 컴패티팝 여기 엄청 많이 있구요 이거는 다 팔렸다 역시 여기도 컴패티팝인데 이번에는 파란색이에요 예쁘다 언박스 미 7개의 서프라이즈가 들어있대요 오 너무 귀엽다 여기 2개 남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바로 롤 빅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는요 여기요 수업보다 더 커 오 근데 가격이 거의 15만원이네요 오 들고 다닐 수도 있구요 어 동그란 거 어 공을 반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롤 빅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 메가 서프라이즈 오 뭐가 들어있을까요 50개의 서프라이즈 들어있어요 그래도 비싸구나 여기는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펄로 되어있구요 우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처럼 되어있어요 2018년도 1월날 완전 신제품이네요 좋아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쓸 수도 있네요 물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너무너무 보고싶어서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오 롤 롤은 파른데도 거의 없는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았네요 여기 어딜까요 반영과도 홈플러스 오리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좋으셔서 구경하실거 같아요 빠이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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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